이게 게스팅이 된 겁니까? 저는 스무 살 때 학교를 출근... 아니 출근이래요. 등교를 하고 있었어요. 대학교를 등교하고 있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내리는 딱 그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멀리서 봐도 잘생겼잖아요. 사실 그건 맞아요. 맞아 맞아. 사실 그건 맞아. 캐스팅팀이 갑자기 저 버스 내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오셔서 저를 붙잡고 와, 전 태어나서 당신 같은 얼굴 처음 봤다고. 아, 진짜? 아, 제발 저희 회사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. 시원시원하다. 이런 거 아니었어. 아, 토크가 시원해. 방송이잖아. 방송이니까 사실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. 아, 좋아 좋아. 아, 제발.